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커다란 미역국을 만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애들이다 오늘 이제 새로운 버츄어를 처음으로 켜봐가지고 좀 열심히 인사해봤습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옌용 서버 첫 시참이 있는 날이에요 마크 시참은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봐봐 여기 시참자들을 여기 넣어두는 이렇게 뭔지 알지 생일장이 아니고요 오 왔다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아 뭐야 춘덕 스킨 개 귀여워 그 춘덕 스킨 나와봐요 나와봐요 아이 떼지 말고 나와봐 나와봐 춘덕 춘덕 아 발 야무지네 발이랑 꼴이 개 야무지네 그냥 그러면은 우리 발표를 할까 오늘 뭐 할 건지 얘기를 할까 일단 오늘 야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아이템을 미리 줄라 하거든요 복사 됐어 됐어 아유 멋있다 됐다 됐다 완전 완벽하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일렬로 줄 서 줄 서세요 드세요 아니 곡괭이를 뺏어 부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가져가세요 아니 곡괭이를 뺏어 부수라니까 다음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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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왜 괭이 부수어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우리 허다란 미역국을 만들 거예요 그니까 미역국을 만들만한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네 블럭 마음대로 저는 크리에이티브이기 때문에 굳이 뭐 구하러 갈 필요 없이 매끄러운 성향을 그냥 공짜로 써보겠다 아 뭘 같이 야생으로 해 그러면 나는 미역국 그릇을 어디다 대면 좋을지 한번 보고 있을게 미역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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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왠지 거대한 그릇 같지 않아? 왜 자연그릇 너무 좋은데 아이 드라분도 잡아오지 마세요 미역국이 정나를 어떡하지? 미역국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? 나 좀 불안하다 불안해 그릇 만들고 있는 사람 있나요? 없으면 나 빨리 만들게 그래도 완성했다고요? 주라 같은데? 아니 이건 너무 쪼꼬잖아 우리 이건 무슨 깔때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릇이야 아 빨리 재료 구하러 가 끄덕거리지 말고 재료 구하러 가 빨리 그럼 만들었다고요? 아 가볼게 초안 그릇 디자인 해주신다고요? 맡겨볼까? 근데 내가 사이즈는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냐? 너무 빛났는데 근데? 그릇이? 오케이 TP 오 됐다 제가 그거 석영은 드릴게요 좋아 좋아 아 뭐야? 뭐 했어? 그래서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? 오 뭐야 인터넷면 거의 다 잡았어? 거의 다 잡았잖아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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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겠다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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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버려 아 아 개꿀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맛있다 아 시린 팀 보네 잠시만요 음 나이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볼게 뭐 모을 거 다 모았어요? 다 모았으면 그냥 그룹팀으로 가자 그룹팀 한 명 보냅니다 그룹팀 티킥 오케이 아 뭐야 내가 여기로 와버렸어 아하하 이거 왜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보니까 더 얼척이 없냐? 보내드릴게요 오 근데 춘덕이 왜 저렇게 생겼지? 어라라 굉장히 기대하겠네요 도대체 어떤 미역국이 될까? 나 우.. 우는 거임? 아니 저 왜 강제로 울리시죠? 제발 울라고? 미역국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고 하하하 뭔가 수상한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삭 아 내가 안 보고 있다 와야 되나? 아 그러면은 이거 하라 하고 네이버 카페 보러다 올까? 카페 보러 가자이 어 들어가요? 간다? 나 기대해도 되는 거야? 휴지 준비했냐고? 갑니다 어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그냥 올라가서 보면 돼요? 올라간다? 하하하하 왜 이렇게 망설이냐고 자 오늘 미역국 만들러 모여가지고 이제 완성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간다 간다 하하하하 아니 귀엽긴 한데 이거 어느 나라 미역국인 건데 하하하 아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미역국 설명 설명 좀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 듯 빨리 빨리 설명해주세요 누구 한 명은 총대 매봐 아 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 설명이 필요 없는 대작이라고? 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종라구렘도 껴놨네 감사합니다 종라구렘은 그래도 미역국에 안 넣으셨죠? 혹시 미역국에도 종라구렘 넣으셨을까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심스럽네 글도 있어요? 글.. 글 어디 있는데 밑에 저기 있나? 하하하하 여기인가? 하하하하 소상한 공간이다 너무너무 소상해 레드스톤 블럭 알 놔달라고? 이거 지금 하면 되는거지? 뭐야? 언제 했어? 오 감사합니다 나 근데 마크 안에서 이거 음악 처음 들어봐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 노래를 듣네요 아 이제 울어? 기다려봐 내가 오늘 우는 기능을 만들어왔어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야 웃겨 죽겠네 진짜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수저도 있어 어디? 아 이거 수저였어 와 야무지네 미역국 정식 그냥 나도 울어야지 기다려봐 감동이야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구경 갈래 어딨어요? 아 뭐야 깜찍하네 해피 아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? 어딨어 야무지게 만드셨네 감사합니다 인형님이 기뻐하시니 저희도 기쁘네요 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다 너무 감사합니다 춘덕이 머리 안에? 생일 선물이 있을지도 게임이야? 저기 있는 춘덕이 말하는 게 맞겠죠? 춘덕이 자세가 왜 이러냐 춘덕이 눈은 왜 절코 상자냐 없는 거 아니야? 이 안에 뭐가 있나? 없는데? 아니 이거 그냥 내가 준 석양 블록 상자잖아 아무것도 없구만 저 사람을 춘덕이 부순나? 아 똥 싸고 있잖아 아 이 똥 싸잖아 아 진짜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송한데 너 시참 처음 해봤는데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임? 어떡한 저기 뭐일까? 사진 한 장 찍을까? 그냥 하나씩 올라가 아 오늘 첫 시참이었는데요 진짜 너무 정신 없었을 텐데 열심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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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싸우지 말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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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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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아 해완